이 삶보다 난 개다리살이 맛있는데 응 맛있어 닭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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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드사유 사우드사유 우리 앞두고 다 보니까 너무 좋아해요 혼자 사우드사유 그 사우드사유 싸우고 사우드사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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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쥐야 안녕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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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로 가면 되어야겠다 기온은 5월입니다 너무 춥네요 이 뇌카에서 머리를 감고 해놨어요 지금은... 잠시만요 너 무슨 뇌치도 100개가 찢어졌어 의진만 좀 치지마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이곳에 입은 지iss 외할머니 집입니다 아 여기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여기 있었지 외할머니 가요